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인주식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수페타시스가 7%, 7.6%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때요?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35,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전날 하락 때 3만원까지 떨어졌다가 7% 상승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금 소폭 반등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 주주분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손실이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속 이수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이 위치, 이 위치 위로 매수하신 분들, 여기 위로 매수하신 분들 3만 5천원 위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다 손실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끝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수페타시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수급 흐름이 들어왔고 그게 7월 26일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월 31일이죠. 7월 31일 날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기 시작하더니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갭지코 하락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로 8월 2일, 3일, 3일 아니죠. 5일, 6일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는 하약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수급이 들어왔다가 이제 주가가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지금 현재 뭐 경제 불황이다. 뭐 경제가 불황이다. 혹은 뭐 엔화가 어떻고 어떤 게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이유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다시 폭등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이스라엘, 이란 서로 공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자 지금 외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 브레이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강대강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이스라엘의 뒷배를 보아주고 있는 미국이 있고요. 이란을 필두로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큰 전쟁처럼 이제 세계대전으로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대전이면 주식이 어떤 주식이 어떻고 돈을 벌면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세계대전 확전 리스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G7, 아랍국, 이란의 확전 자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도 가세를 했다. 즉,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된다? 이 전쟁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돼야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이런 요청들이 지금 얘기가 오고 있는데 이란 요청으로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란이 이스라엘과 그냥 1대1 전쟁을 한다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종교를 필두로 할 그리고 이제 이권 싸움이죠. 이권을 필두로 한 이념전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를 보시면요. 이슬람 협력기구는 오는 7일, 7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보복에 대한 현안 등으로 긴급회의를 연다라고 5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현지 시간으로 이슬람 협력기구가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이 이슬람권은, 이슬람 국가는 57개국이 소속되어 있는 OIC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57개국 중에 정말 큰 나라들이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거기다 이란, 파키스탄, 틸키에, 터키까지 다 소속이 되어 있다. 지금 매우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시점, 그리고 해소가 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분명히 수급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 투자를 했어도 어떻게 된다? 주가의 바닥을 찍고 추가적으로 폭등하게 되는 이 폭등 상승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은 지금 있는 주식, 지금 손절하거나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늦었단 말이에요. 늦었다. 이미 여러분들 손절에 대해서는 이미 4만 5천 원 지점에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폭등하는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 그리고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게 이수 페타시스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만 5천 원 지점, 그러니까 8월 1일 지점에 이미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요. 이때는 이제 폭락에 대한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금 폭등 시그널, 그러니까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타점이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에게만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합니다. 그때그때 어떤 식으로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지, 큰 일이 생겼을 때, 주가 변동이 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손실도 충분히 만회 가능하고요. 수익도 크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이수라고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다른 과정 없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이제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 따로 과금 과정 이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부담 느끼실 필요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수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특히나 지금 취장 전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큰데 반면에 손실, 정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커진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타점을 잡고 이제 그때그때 매수를 잡냐, 매도를 잡냐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타점 안내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큰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 이수 패턴시스뿐만 아니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 역시 보시면 쭉 잘 가고 있다가 이렇게 폭락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제 3.3%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때요? 여전히 아직까지 낮은 위치에,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이 리스크 해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 꼭다리 시점에서 뉴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지점을 잡아야 된다. 이 지점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타점 안내 드리는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